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안다르 왼즈라인에서 출시한 에어스트 쇼츠랑 에어쿨링 레깅스 이렇게 두 가지 입고 운동을 해봤는데요 런닝머신이라든지 뛰다가도 안 입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볍고 거슬리는 게 없이 편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레깅스나 이런 부분도 되게 신축성도 좋고 소재도 시원해서 반바지랑 같이 입어도 핫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집에서 입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막연한 대답이긴 하지만 저에게 스포츠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마음 먹기에 달린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고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치 이오어 스토리 안다르